와 시험도 끝나고 워터파크 너무 신나 맞아 오늘 시험 못 봤어도 재밌게 놀면 된다 야 재밌겠다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해 왜 설아 누나 귀여워 근데 저 남자 왜 자꾸 설아 누나 쳐다보지? 텔라야 너 슬라이드 잘 타? 응 나 다 잘 타 여기 물놀이장에서 조심해야 돼 네 다 설아 누나볼거야서 설아 누나를 지켜야 된다 저기요 네? 너무 예뻐서 그런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제 번호는 010 아 안돼 설아 누나는 착해서 다 번호 줄거라고 하하하하 100% 번따야 오늘의 특명 설아 누나를 지켜라 설아 누나 어 리운아 슬라이더 타러 갈래? 어 그래 그럴까? 그래 가자 근데 리운아 뒤에 이어폰 꽂았어? 아니 슬라이드 앞쪽 클리어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전화하나? 저쪽에 남자들이 득실득실하네 안되겠다 설아 누나 저 노란색이 좋을 것 같아 아 저거? 음 그래 재밌겠다 저거 마음에 들어? 좋아? 그래 가자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아 고마워 리운아 우와 드디어 올라왔다 와 정말 재밌어 보이네 그러네 하나같이 다 재밌어 보인다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타자 그래 다 타고 가자 누나부터 먼저 타 나부터 타고 내려갈게 하나 하나 둘 셋 아 진짜 재밌다 어 안돼 안전형 아저씨가 설아 놀아 보면 안돼 저 지금 빨리 갈래야 레드의elles 해봅 가라 누나 덥지? 물 마셔 고마워 리운아 뭘 헤헤 우와 여기 자연광이라서 잘 나온다 앗! 너무 귀엽잖아 안되겠다 어? 아 뭐야! 갑자기! 누나 피부는 소중하니까 피부에 노출되면 안돼 아 그래서 그런거야? 고마워 리운아 전방에 남자 지나간다 누나! 내가 여기서 햇볕을 가리고 있을게 태양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괜찮아 나 선크림 발라서 아니야! 커진 불도 다시 보자 저 안전요연이 작고서 우리 설아누나를 쳐다보는 것 같네 우와 종둥이 제일 재밌어 흘러간다 이거봐 설아누나가 예쁘게 웃고 있으니까 쳐다보는거야 설아누나를 웃지 못하게 해야겠어 아! 우와! 누나 누나 서라 누나 응?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무서운 이야기? 갑자기? 여름엔 더우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간담을 서늘해져서 기분이 시원해지는거지 아 그런데 물속에 있어서 시원한데 아니야 누나 무서운 얘기 어때 좋지? 응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차를 놓고 걷고 있는데 걷는데 자꾸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거야 분명히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또 차를 만나고 또 걷다가 차를 만나고 계속 제자리걸음이 되는거지 응 무섭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결국 차애를 다시 만났는데 귀신이 딱! 노려보고 있는거야 근데 서라 누나 놀라는것도 토끼같이 귀엽다 응 리운아 나 참 못자 엄마랑 잘해야돼 나도 사실 무서운 이야기 안좋아해 그럼 서라 누나 내가 슬픈 이야기 해줄게 슬픈 이야기? 갑자기? 응 진짜 슬퍼 들어봐 옛날에 할머니가 시골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대 근데 자식들은 돌아가신지도 몰랐대 응 할머니 너무 불쌍하시다 그치 서라 누나는 슬픈 표정도 귀엽다 망했어 좋지요 서라 여기서 세로영상 찍어 배경 예쁘다 아 진짜 여기 배경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찍어줘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안돼 아 뭐야 와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물폭탄 캐캐캐캐 엥? 서라 다시 찍어 다시 찍어 다시 누나 내가 찍어줄게 어? 아 나 괜찮은데 헬라야 내가 조금 이따 찍어주러 갈게 응 찍고 와 나 연습할게 누나 누나 내가 진짜 멋진 배경에서 찍어줄게 누나 누나 내가 진짜 멋진 배경에서 찍어줄게 여기가 진짜 괜찮은 배경이야? 응 누나 여기서 내가 기가 막히게 찍어줄게 기특해 음 아니야 리룬아 괜찮아 여기 그늘에서 조금 쉬다가 이따가 텔라 찍어주러 가자 그..그래? 서라 누나한테 신거로 먹여서 표정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좋았어 응 응 응 응 응 서라 누나 이거 먹을래? 어 이거 레몬 아니야? 어 레몬 맞는데 설탕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다 기특해 응 엄청 쉬지 않을까? 아니야 설탕 뿌려줘서 단맛이 신맛이랑 어울려줘서 단신단신 맛일대 그래? 궁금하다 그럼 먹어볼게 어 아샷 뭐야 인간 레몬이야 서라 누나는 싱거 먹어도 귀여워 개 개 개 근데 리룬아 오늘 조금 이상하네 왜 그러는 거야? 어? 어? 왜 그러니 하니? 아니 오늘 행동이 조금 이상하잖아 몰라서 그래? 서라 누나 귀여우니까 그러지? 리오나이 서라 누나 귀여우니까 주변 남자들 누나 안 보잖아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아니야 아니야 누나 몰라 아까도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다 누나만 쳐다본다고 아 안 그래 서라 누나 근데 아직도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이야? 아니 나는 구조하시는 분들 멋진 것 같아 누나 나도 수영 잘해 볼래? 나도 엄청 오래 잠수할 수 있어 누나 잘 봐 나 진짜 잘한다 수영도 잘한다 하나 둘 셋 아 그러네 잘하네 어 아 나 발 안다 나 발 안다 깨끗해 괜찮아 리오나 파도 지나가면 발 다시 닿을 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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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극함 대 boleh Bed 우리 골라 우리 저기 가서 놀까 우아 저기서 좋지요 아 자 여기서 절대 뛰면 안돼 걸어서 술래잡기 오케이 걸어서 오케이 좋지요 아 간다! 준비 시작! 엄청 빠르지 못찾겠네요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